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캡처 카드입니다 게임 방송, 게임 스트리밍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이라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컴퓨터 주변 장치 중 하나입니다 주변 기기? 어쨌든 제가 구입한 녀석은 엘가토의 4K60 프로라는 캡처 카드입니다 최대 4K 60프레임 레코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을 했는데 관부가 세, 배송비 모두 포함해서 약 5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57만원인가? 4K 캡처 카드 중에서는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닙니다 콘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캡처 카드를 써야지만 이게 녹화를 할 수 있는데 PC와는 다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리뷰를 만들 때마다 아쉬웠던 게 리뷰에 쓰일 영상들이 4K 해상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제 욕심이에요 그래서 게임 클립들도 전부 4K로 따야겠다 이래서 찾다가 찾다가 이 녀석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캡처 카드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고급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다 철판이고요 바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운드 카드 그 위에 또 있죠? 여기다 달아도 돼요 PCI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올 거니까 놀라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제품 권장 사양은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윈도우 10, 64비트 6세대 인텔 코어 i7 혹은 AMD 라이젠 7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 시리즈 AMD 라데온 RX 베가 시리즈 이게 권장 사양이에요 권장 사양이 꽤 높은 거죠 캡처 카드 중에서는 다 설치를 했는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4K TV가 없으니까 저 캡처 카드가 4K 인풋을 지원하니까 연결하고 그냥 콘솔에서 해상도를 4K로 바꾸고 그냥 내 모니터에서 즐기면 되겠다 어차피 녹화만 하면 되니까 그게 제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참 바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4K TV가 없으면 4K 해상도로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K TV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당장은 이 녀석을 100%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사, 에버미디어 제품 중에 최근에 출시됐던 게 그게 있어요 패스스로로 게이머는 4K 해상도로 즐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체 녹화는 FHD로 제한되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는 것도 4K고 녹화도 4K 60P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한 거거든요 스트리밍 시에도 4K 방송이 안 돼요 4K 송출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이건 알고 샀어요 왜냐하면 4K 방송을 할 가치를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웬만큼 고급 장비가 아닌 이상 4K 송출을 한다는 거는 그건 보는 사람도 고통이고 방송을 하는 사람도 고통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선 데이터가 까이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분이 좀 나쁘고요 아 이건 뭐 제품의 불량이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제가 바보짓 한 거죠 결국 4K TV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HDR 기능 지원 안 해요 HDR을 출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이건 뭐 근데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로지 그 4K 레코딩에만 관심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냥 4K TV 사겠습니까 4K HDR TV를 사지 근데 그럼 또 사면 뭐 하겠습니까 이 녀석의 HDR을 지원 안 하는데 그럼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불만만 하면 그 제품 왜 샀어 저도 몰랐어요 아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또 버렸네 아 간만에 간만에 돈 버렸어 아주 간만에 캡처 카드는 개판이었는데 이것도 개판인지 한번 두고 봅시다 아 캡처 카드 생각만 해도 화나네 지하 뱃은 하루아lightly 차이리